작곡가 조영수 아내가 빈예서 팬덤 의상을 입었다. 작곡가 조영수 아내를 위해 빈예서를 돕습니다. 특별한 선물 공개. 방금 입수한 소식통에 따르면 빈예서는 kbs 특집 프로그램 촬영을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설날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라 빈예서 님이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앞서 빈예서는 노래가 좋아 전국노래자랑 등 다수의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눈도장을 찍은 바 있습니다. 최근 빈예서와 관련해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kbs 내부 관계자는 이날 녹화에 작곡가 조영수 부부가 출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번 공연의 음악감독은 조영수 작곡가입니다. 놀라운 점은 조영수 작곡가의 아내가 빈예서의 팬덤 의상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사람이 무대 뒤에서 침입하는 관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비원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 부인을 스태프가 알아보고 무대 뒤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작곡가 조영수 부인이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스태프들은 남편에게 물건을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작곡가 조영수 부인이 빈예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직원이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의 아내는 빈예서의 팬입니다. 빈예서를 처음 만난 그녀는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의 아내는 빈예서에게 선물 상자를 선물했지만 빈예서는 선물을 열자마자 이런 귀한 물건은 받을 수 없다. 몇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내는 5천만원 상당의 시계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빈예서는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조영수 작곡가가 찾아와 빈예서에게 받을 자격이 있으니 가져가라 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작곡가 조영수는 아내 때문에 빈예서를 위해 신곡을 작곡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작곡가 조영수는 빈예서의 첫 번째 미니앨범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조영수 작곡가의 아내와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 부부도 빈예서를 집으로 초대해 속년회를 열었습니다. 좋은 성격 덕분에 빈예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